수능 역자가 산다 드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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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예예 워낙 그러게 뭘 선택해야 된다 캐릭터를 선택해야 된다 어 무슨 커피? 밀크커피 블랙으로 해주세요 블랙 네 알겠습니다 네 자주 와요 오빠 뒤에 조인성 왔어 빨리 문 열어줘 빨리 문 열어줘 오셨어 내가 왔다고 그랬잖아 어머 금방 사라져 뭐 할 일이 많아요 오빠 취재협재 결과 보고받으세요 빨리 문 열어줘야죠 어우 어떡해 무서워 진짜야 여기가 안 찍었으면 큰일 날 뻔 있다 우와 고구려 고구려 여기 스토리에 벗는 거 헐 손 여기까지 이제 사비랑 들으시고요 사비랑 들으시고요 손자리 양쪽 잡아주세요 칼 빠졌고요 고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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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아래로 수기 헐 와 진짜네 고구려 와 맞췄어 공격 고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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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착 고구려 봐봐 찍었어 Danis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떡해 그치 몸을 쭉 펴야지 걔를 그냥 자연스럽게 오빠 구름 위를 걸어 오 오 오 오지마 오빠 진짜 대박이야 여기 파이팅 파이팅 잘할 수 있어 예 고맙습니다 미션도 내 임식 지금 장희수 아 여기 대박이네요 치킨도 주네요 여기 치킨 먹고 갑니다 여기서 희수네 치킨집이네요 뭐지 그렇지 탕탕 탕탕 해! 해! 다고 해! 다고 악! 그렇지 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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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스씨는 우리 남산돈가스 어머니 똑같이 생겼어 똑같애 어 어떻게 똑같지 제가 이제 각송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 요원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아 이건 이야 이야 잘하셨네요 다 했어요 제가 다 수료했어요 요원으로 미션 클리어 아 언제 오는 거야 기다려요 누구 기다리세요? 김조식 씨를 기다리는데 오지 않네요 커피를 보면 블랙을 뽑아주고 블랙커피요? 아 예 블랙커피 오시는 거 맞추기 힘들었어요 아 예 고생했습니다 예 또 봬요 아 아 으 으 으 으 으 고맙다 레 으 음 Whit 크라크를 신고 있네 내 인생은 완전한 실전이었다. 난 내 방식으로 존재한다.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고 싶었다.